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선 있으신 분들은 다들 조금씩 놔줬습니다. 놔줬어요. 오 어떡한것이! 미안하고. 비도 너무 많이 와요 어떡해요 아기도 있네 아기 우선 써야 된대 비가 다 쉬운데요 빨리 우선 써요 아 어떡해 무서워 없는 사람은 어떡해요 나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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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 이 자가 모델이로 된거야 빨리 비옷 입어요 빨리 비옷 입어요 우리 다들 입어요 어머 왜 카메라를 달았어 비옷을 입어 어머 저거 뭐야 아니야 이 페이지 다들 왜 그걸 안되게 카메라를 달여 안돼 카메라에 달은 거야 아니 이거 이거 그래 좀 남은거 있으면 더 주세요 비도 좀 따라 외곤 그래 좀 안 돼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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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러분 저희가 레드메어 콘서트 영상을 여기서 찍었던 거 아세요? 네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그때도 와서 놀이기에서 하나도 못하고 왔어요 날씨가 좋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너무 안 좋아져서 놀이기구 타고 가시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동생을 하려나 하긴 하네요 저도 하고 있구나 내려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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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버랜드 항상 놀이동사 오면 너무 설레는 거 같아 왜 설레지? 약간 어릴 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느낌이랄까? 비가 와가지고 너무 아쉽다 오늘 또 부득이하게 그렇게 정해진 시간 때문에 또 후루룩 끝나버린 거 같아서 너무 아쉬운데 약간 셔터 소리가 먼저 여러분 이거 플레이 다 써요 이거 왜 이거 다 벗었어 비 안 와요 지금? 어떡해 하필 이런 날 야외에서 이렇게 팬사인회를 해가지고 잡아도 이런 날 잡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또 이제 장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희 막방 했어요 이렇게 그래도 뭔가 잘 끝내가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진짜로 이렇게 멀리 에버랜드까지도 와주고 이렇게 멀리 에버랜드까지도 와주고 매번 팬사인회도 와주고 매번 음방 때 산옥도 와주고 산옥보다는 핸드폰 인터넷으로 저희 응원해주고 고마워요 저거 원래 저렇게 나왔어요 저거 원래 저렇게 나왔어요? 저거 뭐야 시계 좀 닿는거에요? 어 뭐야 시계 좀 닿는거에요 안 본사의 너무 많은게 바뀐 느낌 아닌가?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그거 찍었어요 그 마차 같은 거 타고 저희 막 뭐지? 뭐지? 마차같은 것 같고 사냥꾼들을 피하는 그런 거 찍었었죠 여기서 마차가 있었잖아요 네, 마차가 있었죠 그런 거 찍었었어요 그때는 진짜 더웠는데 진짜 심각하게 더웠었어요 다시는 에버랜드 오지 말고 안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더웠었어요 근데 또 오니까 너무 더웠어요 여러분 저희 오기 전에 놀이기구도 타고 좀 했어요? 네 아 진짜요? 뭘 늘 좋아해요 와이파이? 나도 와이파이라고 좋아해요 알파이? 와이파이가 뭐야? 알파이니 뭐야? 익스프레스! 티 익스프레스! 네! 탔어요! 오 안 무서워요? 난 저게 제일 무서웠긴 하던데 오 재밌었어요 그냥 8번 한 대잖아요 오 잠깐! 이러면 사람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레이저쇼 있어서 10분 이따 바로 암촌 된대요 야 우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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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어떡해 춤추도 안 되더라고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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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비가 고쳐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니까요 무대 못하는 줄 알았네요 아 원래 무대 보여 드릴까요? 야외에서 짐탈라비를 하는 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비가 오고 덥고 그렇다고 쳐지지 말아요 했네요 다들 웃고 짐탈라비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해야죠 아! 아! 자 저희 지금 10분 남았어요 우리 자 그러면 10분 남았으니까 저희가 빨간맛이랑 짐탈라비를 줄게요 많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힘내요 웃어요 응원 많이 해줘야 돼요 네 네 네 뭐 뭐 또 impat회 messing